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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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vens목을 만들어요! 두부, 솥닭, 소금, 소금, 고춧가루, 고추, 2분의 두개 육수 쌀가루 갈색 쌀가루 조금들 소금 쌀가루 김가루 설탕 계란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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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에 썰어요 고추냉이를 넣어요 물을 넣어주세요 소금 물에 뚜껑을 넣어줍니다 소금 다진마늘 1스푼 계란을 반죽하고 계란을 얹어서 잘게 익는 것을 계란에 반죽은 계란을 더욱 계란을 만드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